깔끔하게 이길때까지 한판 하시죠 이길때까지 한판? 아니 질때까지! 질때까지 한판 하죠 질때까지 한판이요? 왜냐면 계속일거니까 깔끔하게 잠깐만요 채팅창 보통 주캐가 뭡니까? 주캐요? 저 워낙 오래 안해가지고 원래 미드 애니비아 뭐 이런거 했거든요 아 애니비아 네 바텀 듀오로 가신 심창맨님이 원딜이세요? 서포트이세요? 저요? 저 서포터요 저 CS를 못먹어요 저도 자신은 없는데 이거 혹시 그 만화 재현하는건 아니죠? 싸움 그래서 저 모르가나 하고 같이 되나? 듀오가 되나 모르겠네 티어가 높으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거 너무 오래 안해가지고 되지 않을까요? 진짜 MMR이 높으실테니까 이 사람 왜 닉네임이 이 사람 닉네임이 왜 이붕방권으로 바뀜 저 그 뭐지? 배틀 태그 생기면서 바꾸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바꿨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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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얼마만에 하냐 이거 랭크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저도 진짜 몇년만에 하는걸걸요 랭크는 아 또 이게 그 그 잔혹한 브론즈의 세계를 한번 보여드려야겠구만 한번 맛보시면 정신 못차리시는데 저도 특히 원딜은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자신은 없는데 에이 그래도 골드 플랫 선생님 오셨는데 이거 어? 그 박살 박살이 날 것이요 아니 몇년 몇년 전에 했던거라서 협곡을 다 쪼개버릴 것이요 사실상 이제 중간에 강 그거 엉덩국님이 창경 날려서 쪼개진걸로 아니 이거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네 한지도 모르거든요 네 어 저도 몰라요 그 요즘에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있어요 그 들어가면은 저 막 OPGG랑 뭐죠 뭐 블리치 이런거 안 깔아도 돼요 오 그냥 가가지고 추천템 뜨면 그냥 그 아래 어떤 캐릭터한테 강함 그것도 다 그 대가리 나와가지고 그 초성어로 다 알려줘요 음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아졌네요 네 뭐 디테일한 뭐 그 최적화된 아이템은 제공을 못해주겠지만 그냥 그냥 적당적당하게 그냥 아예 그냥 생뚱맞은 템은 추천 안하니까 그것만 가도 그냥 중간은 가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룬도 그냥 보편적인 룬 하나 다 알려줘 그냥 그거 합니다 우리 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음 되게 안 잡히네 그러게요 네 우리 팀 아니어서 당연히다 저 채팅이요 네 근데 이제 결과 딱 보면은 태도 바꿈 이제 우리가 그냥 압도적으로 처벌하면은 이제 저 채팅이 또 없어져요 제가 그래도 10년을 했거든요 롤을 아 저도 저도 한 10년 했죠 제가 이제 신혼 때 롤이 나와가지고 아하 제가 밤마다 피시방에 갔어요 아 네 신혼 신혼 때요 네 조합 20년의 경력 아 그때 이제 볼리베어 막 나왔을 때 볼리베어 슈바나 나왔을 때 피즈랑 그게 신챔이었어 그게 뭘 해야 할까요? 서포터 뭐 하실 건가요? 아 저는 그 뚱뚱이 뚱뚱이에요 이런 거 왜 뚱뚱이 하냐면 그 남들이 절 안 때려요 음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막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 때려 이거 밴은 뭘 해야 되지? 밴은 그냥 뭐 요즘 뭐 잘나가는 거 뭐 있지? 잘나가는 거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다 그레이버즈 밴 할게요 모르겠으니까 저도 제라스 제라스 밴 아 블리츠 할걸 아 블리츠 괜찮아요 블리츠 괜찮아요 제가 대신 맞아줍니다 배치워보네 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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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야? 저는 그럼 애쉬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건 잘 몰라가지고 다른 건 잘 몰라가지고 애쉬 애쉬랑 어울리는 거 뭐지? 브라움? 브라움 좋아요? 프레일리오도 좋아 아 얼음 얼음 좋아 아 또 보여드려야겠네 얼음 신화지 보여드릴게요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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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틀린 애쉬 브라움 왜 좋지? 느려지게 하고 뚜다다 뚜다다 쏴서 그런가? 저 조합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느려지게 해서 뚜다다 뚜다다 쏘기가 좋아서 온가봐 슬로우 슬로우 좋아 슬로우 아 뭐 케이틀린 뭐 뭐 어? 뭐 뭐 뭐 뭐 뭐 뭐 케이틀린 뭐 룰루? 룰루정도 있나? 케이틀린하고 뭐 뭐하지 보통? 어? 서포트 볼까요?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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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트를 가나요 요즘? 옛날에도 있었어요 자크 서포트 티모 서포트도 있을 수도 있고 정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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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모 서포트일 수도 있겠다 정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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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모 서포트일 수도 있겠다 정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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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도 처음보는데? 이거 어색하냐? 뭐가 뭐야 이거 맵도 이상해 저 맵이 많이 바뀐걸로 알고있거든요 아니 저 엊그저께 했는데 모르네 자 여기 보고 있을게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나? 저 저 서포시요 똘똘 뭉쳐다니자고 고고고 자크 서포시 응 자크 서포시 쟤 저쪽이 먼저다 가야겠다 자크 서포시 아 포 자크 서포시 자크 서포시 케이틀린 왜 이렇게 아픔? 그니까요 저는 팔도 비워가지고 아 마나랑 똑같아졌대 오 퍼스트 블러드 오케이 오게이 아 티모가 흐흫 자크 자크 저 손 벌리기도 넓고 넓어진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많이 바뀐거 같아요 응 어 키틀린이 온다 오 오 에압 에압 어 미신 잭스가 없는데 제가 온다는 신호 같은데요 잭스다 아 근데 어 네 으응 으응 어 오랜만에 하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네 그러니까 정신이 못차리겠어요 저도 히힛 사라졌다 저희도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가면 안되다 그럼 라인이 쭉쭉 밀리기나 허허 리신 가는 길에 잭스가 되게 그걸 잘한다 뭐야 안갔네 어 리신 엄청 괴롭힌다 그니까요 저기 위에 한번 갔다올게 오케이 어 끝났네 어이 자크 아 너무 무서운데요 기다리면 또 밀어줘요 아 아 아니 아 아 으 아 아 아 ㄷㄷ 아 아 아 젤리 아! 아비 이거 먹고 가죠 어? 미신이 뭔가 하면 되요? 아 그래? 아 근데 안될거 같더라 나 갔는데 못봤네 아이고 안하는게 나았을거 같은데 쟤가 있는줄 알았나봐 시야는 승리의 조속이지 어함 시야섭 ... ... 간료 ... 아 0먹었는데 어 어 어 무서워 어 힐틀링 궁인이야? 궁 아까 뭐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뭐야 어 오케이 나이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히힛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음... 아니 그 뭐 저 어차피 다 그거 합니다 나중에 똑같아져요 길게보면 그렇죠 왔다 도와때문 아 아크 안 될 것 같은데? 아 아크가 너무 잘해 킬 만 줬어 얼씨인데 나 킬 만 줬어 도착이 파괴되었습니다 안 돼 미드로 가야 겠다 나 킬 나이스 닦아먹고 쳐야겠는데요? 너무 약해 빠졌어요 지금 미드 드세요 미드 아 그래요? 네 운영을 아예 모르겠네 저 이제 타워 1차 부서지면 우리가 이거 먹는거에요 라인이 길어져가지고 타부 같네 미드 브리저 전력 먹을 것 같다 온다 온다 내가 피했네 같이 맞는거구나 짜크다 이거 이거 온다 이거 이거 아 아 안맞였어 아 나 먹을 줄 알고 안 때렸어 제발 비니안아 오 와 진짜 아찔했어요 방금 근데 뭐가 점점 비슷해진다 나머지 나머지 팀원들이 그것도 좀 잘해주고 있나 뭐가 이렇게 자꾸 비슷해지냐 흠 흐흑흫흫흫흫 흐흑흫흫흫흫 음 어 저기 뭐 있어요 아 오게 아 궁을 맞춰버렸네 네저를 계속해 네저를 이 앞에서 네저를 계속해 죽이고 근데 이러면 좋아요 사실 왜요 기냥 으 땡 악으로 방해했습니다 제발 맞아줘 어 샤프다 아 까비 어 터뜨렸어 게이드 이렇게 비빈다? 유리해요 이러면 우리 이렇게 비비면 유리해요 자크가 킬 다 주워 먹었네 티모 지금 원딜이 잘 해야되는데 아이 잘 못해도 돼요 잘 못해도 돼요 티모 어디갔어 티모 여기다 갔어요 어 이거 먹는다 어어어어 바론친다 오케이 와 내가 gaat cell 토트라부터 와 티모가 저기 우리 기질이 피고 있는데 자 이제 뇌절 그만 우리 자꾸 뇌절해 아니 티모가 우리 기질 너무 아니랬다 아 준수하네 타워하나 남았네 게이드 나이스 타올텐데 애들 나이스 와 CF 차이가 왜 이렇게 잘하는겨 그니까 어 어 함께 나아가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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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었네 극초 máxim 안되안대 오케이 오케이 롤은 역전 이데 제압 다 주워 먹고 이거 진짜 예쁘다 어이 무서워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군까지 뺨 오케이 카사디는 역전이 돼 아 좋아 밑에 잭스 있어요 여기 밀자고 안 안 돼 안 돼 가야 돼 아 깔끔해 우리 한타를 잘하네 우리 한타형 팀이네 그러게요 네 한타를 잘해 아이고 리신 오케이 리신 꽁 빠짐 리신 꽁 빠짐 아 아직 돼 있는데 걱정이나 할 틈이 어딨나 어 키모 아 카사디 와 카사디 와 카사디 아 아 하지만 우리 팀이 엄청 세죠 나는 취약치였죠 나이스 자기 살려고 뭔들버린덫 죄송 아 지금 시야가 좀 좁아졌어요 지금 오랜만에 해서 사실 저도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카시오페아 멸절인데 너무 자기를 믿는거 아니야? 하지만 보여주네 근거가 있었네요 자기를 믿는 카시오페아 할줄 알았어 아아 나이스 카사스가 아 저 카사진 잘하네 야무지네 치 오케이 저기로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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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카사진 와 미쳤다 전세를 취 전설적이야 전설적이야 도와줄게 잠시나 아아 깔끔해 아 우리 팀이 너무 잘하는데요 음 음 이거 뭐야 아 이것만 깨고 갑시다 뭐야 뇌절 앞마당인데 돼 뇌절 앞마당인데 돼 뇌절 앞마당인데 돼 아니 저 녀석들 말릴 수가 없는데요?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자크 자크 태어났는데 아니 이 녀석들 와 왜 안가는거야? 힘을 주체할 수가 없나봐요 오브젝트 먹을게 없긴함 쟨 또 어디가 또 전혀 없네 도망가게 타고 좀 더 이상 덜 덜 덜 덜 덜 덜 덜 난 이제고 저랑 친 안되지 내 방패가 곤넨 목이지 여기에 아무도 안 숨졌죠 예 키모가 아까 올라갔는데 어디가있지? 탑 밀면 될거같아 아래 막으러가야되니까지는 탑 밀면 될거같아 밀어 밀어 탑 밀면 될거같아 와 솔 미니언이 없어서 이거 오 잡았어 아 하사딘 내가 갈게 수고했어 형들 오 멋있어 다 잘했대 다 못했는데 하핰 와 진짜 세다 야 그래도 그 다 닦아줬어 그니까요 어 우리 팬 잘하네 힘이 좋아 우리 팬 잘해 좋아 아 좋은데요 이제 좀 약간 이게 좀 감이 오죠 이제 슬슬 약간 감이 오는거 같기도 하고 그런거 같아요 나쁘잖아 나쁘잖아 저도 하면서 지금 계속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니까 지금 머슬 메모리가 예예 맞아요 그 그니까 뇌에 기억이 남는게 아니야 그쵸 팔뚝에 남아있어 팔뚝에 응 근데 머슬이 나 없는데 머슬이 없는데 어디 기억 뼈에 뼈에 네 다녀오세요 야 이거 뭐 이럴다 실버 가는거 아니야? 막 이래 저 실버 사에 배치됐대요 하하 하하 아니 나 딜량이 안한지 한 5년 되셨죠? 이거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네 정보 보기 대전 기록 21년도에 골드3을 찍고 그쵸 별로 안됐네 3년밖에 안 지났네요 3년이나 지난거죠 아 그쵸 그쵸 3년이 엄청 큰데 운동은 한달만 안해도 근육이 다 빠진다 하더라구요 아 그쵸 근데 3년이다? 남은게 없지 응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아 요즘 워머그로 간대요 서폿 서폿 워머그요? 네 와 진짜 메타가 엄청 바뀌었네 첫템으로 워머그가요? 와 첫템이 워머그야? 첫템 워머그? 워머그? 워머그가 사기라서 탱폿이 지금 법 그 간접적인 버프를 받았나보다 음 원래 템이 또 좋으면은 사기면은 또 거기 그거 쓰는 애들이 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때리면은 원딜한테 돈 주는 그것도 안가고 워머그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때리면 그거는 가고 그거는 선템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워머그 가야죠 아하 아 이제 브라운 보여드렸으니까 딴 거 보여드려야겠다 저도 애쉬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서로 다른 거 보여지 겨 안겹치게 하죠 안겹치게 네 아 지금 레우나가 사기에요? 음 음 음 음 아 레우나야겠다 레우나 카운터가 브라운입니다 그럼 브라운패는 아무리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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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고 레오나랑 뭐가 잘 어울리려나? 레오나요? 레오나 찐! 진이요? 네 찐 요즘에도 센가? 찐 뭐 미포 뭐 이런거 미포 미포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연기할 수 있는 거 레오나가 궁 쓰면 그 위에 깔고 레오나가 뭐 하면 찐 그 아래 깔고 아 저거 뭐야 신템이다 오로라? 네 오로라 저 봤어요 저 알아요 저 아세요? 네 집중포화해서 봤어요 무적대요 무적대요 무적 제가 서폿인가요 근데? 미드인가? 어어 바텀이요 그 원딜 하단 봇 이렇게 쓰였어요 하단 봇 이렇게 쓰였어요 탑이라고? 뭐가 중요해 누군간 오겠지 샤일벤 샤일벤 했으니까 오로라 미드 음 샤일벤 노틸러스 레오나 상성 구도 보통 이제 그냥 맞딜로 붙으면 레오나가 좋습니다 근데 갱호응이 노틸러스가 좋아서 갱오면은 딱 호응해가지고 잡아먹으면 노틸이 좋아 우리팀 다리우스 이름이 돌아온 고길동이네요 아 고길동 고길동님이 해주겠지? 길뽕님 해주실거야 티모인데 고길동님이 해줄거야 응 소로 이 서부에 아직 정의가 남아 있다는 내가 찾아넣기 오 오 온다! 오오C 그냥 일단 던져봄 본 듯 저 탓 없음 탑은, 탑은 벌써 시작했다 네 벌써 시작됐는데요 저긴? 길동 오! 잡았다 와우 뱀 역시 오 우리는 가면 돼요 이제 시바나 탑, 저 레드부터 가니까 오케이 이거 기다렸다 갈까요 그러면? 네 아니 먼저 칠까요? 그냥 가도 돼요 뭐야 뭐야 여진빠짐 자 이제 우리 2렙입니다 오 오 점화 플래시 다 빠져 좋아요 좋아요 오 오 2렙 2렙 오 오 2렙이다 노틸, 노틸 이거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바나가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뭐고 저쪽은 정글이 탑으로 가니까 갱 위험 없어요 우리 봄 died foi 1976 개대 체 Хорошо 캬 팩 도 that Dead 그 crack 도 이 도 no 기술 뭐야 어? 아 전멸 쓸걸 노틸 갈게요 아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개맞네 이거 어디 굉장히 과감하게 이거 이거 물면 되거든요 노틸이다 오케이 나이스 슈바나 아 아 나 갈 때까지 기다리지 가시죠 진짜 나오 흠 마주받고 올게요 어? 싸웠어요 아 끌렸다 오 잡았다 오케이 최후에 봐라 저 위에 보고 올게요 조심 이거 제가 끌리고 싸우면 루시안 물면 되거든요 저쪽 6렙이다 나 늘러 늘려고 한게 아니고 이거 평타 평타로 저거 먹으려고 한건데 들어가 버렸네 나 6렙인데 괜찮은데요 싸움이 네 스킬 안맞아가지고 궁 다 빠져가지고 그냥 싸움 우리 6렙 되면 싸우면 될듯 그래요 뭐야 6렙이죠 들어갈게요 루시안 루시안 뒤에 슈바나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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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저 이거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다 씻는 거 아닌가 아 좋아요 뭔가 실수를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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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아는 물리기 좋음 이득 우리 가족의 운명은 지옥을 이루고 충분한 영웅이 되었다 이거 아직도 남아있어 저쪽으로 안가 루필러스 리드 갔어요 네 루시안 노릴게요 위에 신짜우랑 있어요? 아씨 루틸러스다 서로 또 서로 또 못해 여기 있으면 죽을려나? 여기 있으면 죽을려나? 여기 뒤에 어 아빠랑 지구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 어우 여깄다 저거 아직도 안 없어졌어 진짜보다 이거 밀고 갖다 놓을게요 지뢰 저거 아직도 안 없어졌어 흫 솔라리라는 이름은 비급으로 끝나지 않아 아군이 다녔어 여기 나오니 하늘도 더 넓어 보이네 아군이 다녔어 진짜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어 무서워 진짜 아군이 다녔어 아이씨 아 아 저거를 내가 킬 먹기 싫어가지고 앉았다가 여기까지 늘어졌어 기타 아 아 깔찍 칙 억 저거 아직도 안없어졌어 믿도록 하라는 듯이 없네 꽤나 단단한데 다온다 어? 아 지금 실수를 근데 유리해요 루시안 물리기 좋음 맞아 맞아 루시안이 좀 세긴 하거든요 짜오 베이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와우 아 안다 어 궁 썼어요 이득 뭐야 좋아 좋아 저 궁극기 이번에 있거든요 저 궁도 없고 아하 아 아니 이거 뭐야 기습티모 아 궁을 못 맞춰 근데 맞췄어도 안 됐겠다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근데 괜찮아요 루시안은 사거리가 짧아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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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욕먹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자 루시아는 사거리가 짧아 맞아맞아 베이가가 잘해요 지금 보니까 근데 티모도 잘해 왜 다 지워졌지? 왜 다 지워졌겠어? 전에 왔으니까 그죠? 갔다 티모 티모 사거라 오케 500골드 오케 와 뭐야 바텀에서 뭔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린 우리 할 거 하면 돼요 우리 할 거 못하네 내려가야겠다 내려가야겠다 오 오 오 아 아퍼 가 가 가봤겠는데 어디 오 오 어? 잠깐 너 이길 수 있어? 시바나야? 어? 가자 안가 롬호그 회복 안 터진다고? 왜? 추가 체력이 1500 이상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왜 첫 템으로 가라 그래? 체력템을 뭐 그러게요? 그냥 그래도 단단해 한 게 좋은 건가 나이스 나이스 진짜 어거치 과잉 성장? 안 찍었는데? 찍어야 되나? 부셔 부셔 어? 오케이 전멸 빠지고 오? 베이가 오? 베이가가 잘하네요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가론 바베이 바베이 스푸 오케이 용도 먹기 고기 메운데요 이거? 추가 체력 널려 웅렛츠고 후 후 후 후 알쓰 왜 이기지? 자꾸 누군가 닦아주는 사람이 자꾸 나오네 왜 자꾸 닦아주는거야 버릇나빠지게 나이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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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떻게 계속 이기네 아니 이게 이게 닦이네 왜 자꾸 닦일까 아니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겠는데 이기고 있어요 왜 자꾸 닦이지? 왜지? 실버 3랭커로 승급했대요 아니 원딜이 잘해서 그래 저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질 수 있죠? 아 이제 상상이 안 돼요 진다는 게 잠새도록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나 나 이거 계속 못하는데 나 이제 프랑스 가야 되는데 파리 출국하셔야 되잖아요 네 한 조금씩 할 수는 없는데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프랑스 웨가 프랑스 올림픽 보러 다 뺏기 그 올림픽 개막전 입중계합니다 말이 입중계고 올림픽 화면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아 개막식 개막식 개막전이 아니고 새벽 3시인가 그래요 비행기 타기 1시간 전까지 롤하면 되겠네요 잠은 비행기에서 자고요 아 레오나 성공 자 다음 브라움 성공 레오나 변해야겠다 뭘 변해야 되죠 또 브라이브즈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 좋아 좋아 브라이브즈 좋아 나틸러스 나틸러스 벤 이즈리얼 한판 가겠습니다 그럼 과잉성장 찍어야 되나 보다 1코어에 그거 하려면 그 뭐야 어 위포다 자꾸 브라움 밀어버리기 이거 가고 어 나 이건데 아 이거 과잉성장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럼 1코의 터짐 그리고 파편은 뭐예요 파편은 파편은 파편이건가 다 서폼 미포면은 신명나게 맞겠다 아 저 극혐인데 2개속 쓰는 그 미포인가요 아 아파요 갉아먹는거 미드젤이 미드젤이일 수도 있어 저쪽이 서포터를 배내가지고 아니네 오지 미포 미포 그거가 왜 자꾸 자꾸 탑 탑 오공 정글 자꾸 미드 가른 정글 자꾸 탑 오공이 있지 뭐 가른이 탑인가 감전인거 보면 정복차 미드 가른이 있긴 있어요 우리 철고니가 없네 이거 왜 이거 라인 이거 왜 안 해주지 언젠가 부터 그러게요 이거 정렬이 안되있어가지구 정렬이 안해줌? 다 다 근거리 근거리 근거리야 팔이 다 짧아 서로 원딜 밖에 없어 다 뭉치면 저 미포가 궁쓰기 너무 좋겠다 저기가 이번엔 한타조합이네요 호호호 호호호 호호 레츠고 레츠고 어 저기 원래 후두두두 떨어뜨리는거 한번 하고 해야되는데 안하네 여기 여기 호호호 우리도 이래 아 안되네 저 하나 남았구나 너무 아파 호호호호 호호호 어 twenty-two 어 호호호 으흥 어흥 으흥 하흥 와 으 으 으 어머 으 으 rally mothers uates Hai b en 바€€ 나 지금 열받았어 오옵드 좋고요 좋고요 아 강갈기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어? 머슬메모리 머슬메모리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해방된 알리스타 엄청 레어스킨 아니에요? 아 이제 다 퍼져가지고 아니요 옛날에는 그거였어요 마라탐 쏴주세요 마라탐 쏴주세요 혹시 탕후루도 같이 나 지금 열받았어 살렸다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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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 공생형 밑창도 있네 이건 뭐야 세계 지도직 미쳤나? 그거 가셈? 아 이거 좋아요? 아 씨 딴 거 같은데 야아 집에 못 가겠다 이건 집에 갈 수가 없다 나 지금 열받았어 캐시 빠졌다 까비 오늘 마지막에 썼어야 됐나? 아뇨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고 잡고 와요 어 아파 잡고 왔어요 네 여기 저기 와드 있네 저기 와드 있네 저기 와드 있네 흠 아 아이씨 밀어버렸네 오히려 좋아요 자꾸가 덤빌대가 됐는데 어 잡고 미드로 갔다 자쿠 보니까 또 조규성 자쿠 생각나는 키키키키키키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열받았어 나 지금 열받았어 흰그림을 아이씨 저만 아팠었다 아 감사합니다 호피는 아직 개가 높은거 같은데 아 미니언 오구하지 오케이 맞는 선택이었고 이거 하나 뜯고 가세요 한 두판 세판 하니깐 돌아오네요 예 그러니까요 고고고 제리 노릴게요 아이씨 역시 편타 못 쳐가지고 큰일났네 좋아요 스위치 정발이 정발이 잘 온디로 왔겠다 안 갈게요 원딜 업데 됐으니깐 제 빌게요 아 이거는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작정을 하고 안돼 아아 미드 많이 부숨 바텀도 많이 부숨 욕먹겠다 나 지금 열받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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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풀 뺐어요 나이스 아 아 또 닦아주는 사람이 또 나오네 아 왜요 이렇게 닦아주는거야 아 아 아 아 ㅇㅋ 흠 뭐 다 살았어? 호프에도 살았네요 가짜가 아니었어 가짜가 아니었어 가짜가 아니었어 나이스 오케잇 오케잇 아 이거 썰은 안치지? 나 지금 열받았어 철하 쳐 철하 쳐 게쨔 찌받 히히히 흠 쫄까발 히히히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açıl 오오오 오오오오 막을 수가 없는데요? 갑시다 갑시다 이게 미는거는 내가 뜨고 그것만 해도 오케이 된건가? 아 추가 체력 또 안돼 왜 안되는거야 자꾸 과잉 성장이 안먹어져서인가 보다 된건가? 아니 조금 더 어 거 조심은거 있어요 네 저 막타 저런거 드세요 좋습니다 아니 거의 이겨 있는데 이미 서렌 쳐라 다음판 하게 서렌 쳐라 쳐라 쳐 파리 출국 못하시겠어요 오오 아 파리가 중요해 롤이 중요하지 하하하하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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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다. 브론즈식 운영 젤리야..하라 젤리야.. 가지러 아 가렌 간단한데 GG GG QG 아 너무 쉬운데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쉬운 게임이었잖아 이거 계속 하셔도 돼요? 아 지금 안가면 돼요 빨리 안가면 되죠 아 이거 롤 이거 너무 행복롤인데? 그러니까요 야 그럼 3개 했고 아직 안한거야 아직 또 안한게 뭐가 있지? 음 막판이요? 네 출국하셔야 되니까 음 저 때문에 못가면 큰일나거든요 제가 그럴까요? 그래요 막판하죠 빨리 가야되니까 몇시 출국이냐구요? 내일 모르요 아 아 블리츠 안하실거죠? 아 예 정글122 음 이번엔 뭘 해야 좋을까? 음 이번엔 뭐야 나도 골라? 아씨 노틸라스 보여드림 노틸라스 고맙습니다 노틸라스 노틸라스 야 오늘 뭐 다 보여드리네 그냥 오늘 종합선물 세트 웅취 웅취 서포 4종 세트 다 보여드리네 그래 과잉성장에 미니언을 덜 먹었어 아까 어? 가이사 있네? 음 음 내일 내일 아 급하니까 일단 아 이제 하면 안되는데 아 해도 되요 괜찮습니다 좀 더 다양한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사정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죠 야 저기 웅취 웅취 미쳤다 저쪽 저 뭐야 저 사일러스 바이렐 갱플랭크 미쳤네 미쳤네 왜 이렇게 다 근접이지 아까부터 와 저거 진짜 페르도 페르도 피 한방울 안나겠는데요? 조합이 네 말파 그냥 음 사실러스 사실러스 사실러스가 먹을 것도 많네 이거 선언 안해도 선언 안해도 이번판까지일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왜 또 작아졌냐 이거 롤도 아니 그 집중포화도 그렇더만 이거 작아지더라구요 음 집중포화도 계속 작아져 이따 이따 왜 안나 저 화면이 안나 어 어디가 있어요? OBS로는 나오는데 제 화면이 안나와 심각한 버그인데 됐다 오락가락이구만 렐 아 렐이 내 방어도 까버리는데 뭐가 닦아주지 않을까요? 예? 아 이거 이번에도? 네 그쵸 이번에도 이번에도 닦아줄 사람 있겠죠 이게 너무 많이 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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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2렙 빠지죠 여기 와든 우리가 3렙인데? 우리 곧 3렙? 네 저기도 혼내주지 우와 흰연 있는데 아깝게 교환했네요 교환했네요 응 아니다 저긴 렐이 먹었으니까 이득이에요 맞아요 개이득이네 개이득 렐 진짜 딱딱하다 렐 때리면 안되겠다 어 손해 개손해 오오 전멸 전멸 교환했죠 오케이 개이득 오케이 오케이 어 새끼야 계속 싸우고 뭐야 이거 응 이 새끼야 아 어 누구왔다 뭐 터뜨렸다 리신이 터뜨린거 아니냐 저쪽이였어요 아 리신인가보다 미드였나 미드였나 터뜨린거 더블킬 더블킬 와 미드에서 버텨줬어 개만 썼네 또 닦나요 또 닦가요 또 닦가요 또 닦가요 아 아 아 저 원딜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 아 아 한대 저 말을 원딜한테 했었어요 그런데 리신이 해주나 내 바이여 미쳐 지금 바이여? 모르겠어요 조심해야되는데 무서우니까 가야될 것 같아요 가실꺼야 가실꺼야 제가 먹어도 돼요? 어 어 안갔다 쟤 아 타 아 아 이런 어 꼬였다 어 내꺼 가져갔어 내꺼 가져갔어 어 내꺼 가져갔어 한국게임 타이사 복화하네 응? 리친 있을수도 있는데 왜이렇게 오싱거리지? 이 자식? 리친 있을수도 있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어? 저거 못갈거같아요? 예 주랭이 났다 아 저기 집착하는거 봐 아 준다 줘 준다 줘 계속 먹는다 쟤 쟤 누구야 쟤 바이 파이사 간거같아요 집에? 파이파이 나이스 어 집에 갈게요? 예 와우 위드포제 오케이 미쳤다 아 또 이기겠는데? 아우 피곤 피곤하네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 오랩이거든요 피곤하냐? 아 여기로 가야돼 저 피곤 왜 찍었지? 여기요 아 아 아 아 저 왔을거같아 아 아 물걸 전멸을 쐈어 쐈어 어 뭐야 저 뭐야 어 어 호호 아 아 아 아 아 내 잘못했다 진짜 아쉽다 레디 너무 잘 들어왔네 와우 아 넘겨졌다 레디 잘 막아줬어 네 그리고 아 카이사한테 박아야 되는데 궁을 잘 못 클릭했어 저도 궁을 못 맞췄어요 가이사한테 개같이 멸망 가이사 그래 또 9대 9로 맞춰줬어요 이러면은 음 레디 후반에 좋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1이야 맞아요 맞아요 정깔진 않았겠지 아 아 카이사 저거 떴다 번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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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그냥 당하네 왜 안나? 흘려줘 아 집에 갈걸 죄송해요 아니 제가 던지 흘려줘 보호막을 키면 츄르 빼니까 이게 카운터네 하이사가 좀 고소같은데요? 응 어 무신 없었어 아 너무 단단해 다 살았네 어떻게 다 살았지? 그냥 나 때렸으면 되는데 쟤네 왜 아 레일이 진짜 철갑을 기른거 같은데요? 와 c 리신써서 붙었는데 아 너무 못했다 오 oact GOT 이건 안닦이네 같이 멸망해버렸네요? 이건 닦아줄 수 없나? 바텀에서 7데스 나왔어 와 카이사 702 상대 front에 내려놓은 뜨거운 카이사 올라온다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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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왜 고립됐지? 제발 사봐야돼 제발 사봐야돼 아 아 오오 근데 내가 이득이야 왜냐면 대포 먹었거든 어 오 오오 오우 못했나? 아니 이렇게 하다보면 비벼져요 이렇게 하다가 비벼지는거야 이런거 계속 집어먹고 뺏어봤어 저거 여기까지 도와줄게 여기까지 너무 무서워 잠깐만 일로 가도 되나? 여기까지 바로는 가는거 같죠? 그런거 같아요 한번 쏴볼까? 아 좀 밀렀다 이슈를 해줘버렸네 어? 쟤네 없어 쟤네 없어 무슨 짓을 쌀 피 채워줬네 마나 내가 다 뺨 뭐야 쟤네? 오오오오오오 오로라 오로라 쎈데요 오로라오라 오 맞을뻔 오로라오로라 잡놈 와우 오로라 오로라오라 오 오로라 오 오 오 오 근데 우리 오로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오 위허 아 과잉으로 성장해야겠다 렐 저기로 가야겠다 밑에서 미친 도뛰오 일로옵니다 그냥 미드 밀면 되는데 다 일로 오네 막아야되 어우 버려야겠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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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 아니 나 뭔, 뭔 짓을 했지? 아 아 오케이 아 이게 빨리 안가? 가야지 가죠 예? 롤만 할거야? 어? 큰거 작은거 못가려?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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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좋아 아무것도 쉬고 발운 준비하면 돼요 이치가다운 이치가다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다 온다. 오! 이거 죽겠는데요? 안오나? 안오네. 오면 사망이지. 힘을 주체 못해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아. 아니 왜 이렇게 아픈가 이건. 마법 피해라. 내 쇼에 이빨. 와 나이스. 중단입니다. 와. 카이사 얼어붙기 쓰네? 얼어붙기 신공. 이거 어떻게 막아 내가. 디지. 깔끔하게 끝났네요. 똥을 좀 많이 뿌렸네요. 이제 끌 때 됐으니까. 근데 카이사가 좀 하네. 카이사. 부캐. 부캐 같아요 아무리. 부캐야 부캐. 부캐는 못 이기지. 잘했다. 그리고 약속한 네 판. 딱 하고 깔끔하게. 그쵸. 저희 3승 1패에요. 그래도. 아니 에펠탑 봐야죠. 언제까지 할 수 없습니다. 가셔야죠 가셔야죠. 다음에 또 같이 한번 합을 맞추시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